오케이, 민준이 44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취도 매우 좋구요. 자, 가겠습니다. Dear Abby 뭐 뜻은? 그렇죠. 이걸 보고, 이건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이 글은 글의 종류가 뭐다? 편지? 이게 Letter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레터가 뭐예요? 편지급입니다. 상담 편지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알겠지만 첫내용입니다. 상담 편지니까 자기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친애하는 애비에게? 친애하는 애비에게? Dear Abby 애비는 상담사의 이름이겠죠. 이렇게 해서 I heart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t about Cyworld last year 는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요. 원래 끊어있기는 이렇게 되겠구요. 나는 들었었다. Cyworld에 대해서 작년에 보이시죠? Cyworld는 뭐 요즘으로 치면 인스타그램 같은 거, 페이스북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다? 내가 들었다 보이고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뭔지 생각했을 거고 Cy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id you hear about Cyworld last yea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언어는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What did you hear about Cyworld last year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디드 잘 찾아냈습니다. 작년에 했던 일이니까 과거형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들었어요? I heard Cyworld에 대해서 Why did you hear about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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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you 오케이 언제 Last year Last year Last year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라는 질문에 대한 얘기구요 오케이 다음 문장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그 다음에 뜻은 하지만 흥미를 가지지 않았다 그쵸 그 뜻이죠 그때 자 이거 그때 하면 이거 한 단어로 바꿔도 되지 않나 이거 된 그쵸 된이죠 그리고 그때는 또 뭐 대신 온 겁니까 이 말 대신 온 거기도 하죠 그러면 또 뭐로 바꿔도 되요 그쵸 last year 작년에는 관심 없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interested 뜻이 뭐고 관식 흥미를 가진 그쵸 무슨 시에요 어떤 시죠 어떤 시죠 그러면 너는 어땠었니 그때 이거 만들어 보잖아 넌 그때는 어땠어 그런 공간에요 어떻게 좋습니까 그러면 어떻지 않았뉴가 되는 건데요 우리는 어땠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니까 Not을 얻는건 아니구요 자,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산은? 아이, 감사합니다. 알죠. 알의 과거형은? 뭘 줘. 그래서 너 그때 어땠어? How were you then? How were you then? 너 그때는 어땠어? How were you then? 어? 아, 안녕.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은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then? What? 무엇입니까? How were you then? How were you at that time?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관심 없었어. I wasn't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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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At th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은 지금까지는 과거의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고요. 이제는 지금 얘기할 것 같네요. 그래서? Now sidewall is my life. 그렇죠. Now sidewall is my life. 이러고 있죠. 뜻은? 지금은 sidewall가 나의 삶이다. 오케이. 이제 sidewall가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sidewall가 뭐다? 마이 라이프다. 여기 누가다. 여기 있는 거 보이죠?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알겠죠? 얘는 이런 뜻이니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여기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네요. 사이 월드라는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이제는 너의 삶이니? 라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너의 전부니?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이렇게 묶여했죠. 됐습니까? 예를 보고 문장에 뭐라고 그런다? 주어라고 한다고요. 자. 누가? 다를 표시하면 누가? 싸이 월드가 뭐다? 나의 삶이다. 이러고 있잖아. 누가? 싸이 월드가? 다. 내 삶이다. 누가 나에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어라고 한다고요. 문장의 주인. 다. 라고 해석되는 부분의 주인. 됐습니까? 그게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뀐다 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네 삶의 전부가 됐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아이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뭐라고요? What is your life now? 했더니 이제는? Now. 싸이 월드가 내 삶의 전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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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이 내 삶의 전부야. 인스타그램이 내 삶의 전부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의 삶의 전부라고 했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I update my photos everyday. I update my photos everyday. I update my photos everyday. 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갱신한다. 업데이트한다 라고 우리도 쓰죠. 업데이트한다. 자. 나의 사진. 내일매일. 매일매일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있어.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사람들이. 반응 지켜보는거죠.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 얘는. 불러야 되니까. 이런식으로. 바뀌겠구요. 세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갓 다시. 갓 다시. 그중에서도. 두. 두. 두죠. 그래서. 너는 매일.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 What do you. 업데이트 everyday?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아주 궁금합니다. 너는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 What do you. 업데이트 every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업데이트 everyday? What do you. 업데이트 everyday?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뭐한다? I. I. 업데이트. What? My photos. 얼마나 자주? Everyday. How ofte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매일매일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앉았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 계속해서.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Then friends visit. Then friends visit.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And leave notes for me. And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또 무슨 뜻일까요? 그때. 친구들이. 온다. 온다. 이 짓에 정확한 뜻은? 응. 단어할 때 했죠? 방금. 간다. 댓. 댓. 남긴다. 나를 위해.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그때가 아니죠. 아. 그럼. 그렇다며. 이 말이죠? 그러면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그들이. 댓글을 남겨 놓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 그러면. 요렇게 해볼까요? 데이는. 생략됐습니다. 데이는. 누구 되시고 왔어요? 친구들. 오케이. 프렌즈 되시고 왔죠. 프렌즈가 두 가지 일을 한단 말입니다. 방문하고. 댓글 남기고. 됐습니까? 오케이. 네. 묻고 답하기에는. 요 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를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건 누구를 위해구요. 이것만 궁금하면. 이건 누구겠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라는 말. 이 동어리는. 왜 남기니. 왜 남겨. 나를 위해. 됐습니까? 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왜 댓글을 남깁니까. 라고 궁금하다면. 남기다. 남기다. 무슨 시에요? 하다시. 응. 얘가 남기다라는 하다시인데. 이렇게 생겼으면.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응. 그래서. 두들. 리브나우스. 두들. 도대체. 됐습니까? 걔들은. 댓글을. 도대체. 왜 남기는거야. 왜. 도대히. 리브나우스. 왜. 도대히. 리브나우스. 도대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친구들이. 방문을 하구요. 그 다음에. 대히 생략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깁니다. 엔드. 리브나우스. 엔드. 데이. 리브나우스. 날 위해서. 뭐 때문에 댓글 남겨.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응용하구요. 계속해서. Even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사이버드. Even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사이버드. 정확한 끊어있기는. 이렇게 될거구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뜻은. 오직. 오직. 오직은 여기 있는데요. Only. Only you. 오직 너. 사이버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렇죠. 하나. 오직. 사이버드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떻게 못해. 뭐만 생각난다. 오직 사이버드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심지어 학교에서. Even school. 나는 오직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I can only think.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About five wor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가. 뭐한다. 오직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누가다. 여기 있구요. Even school. 6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 Where. 어디죠. 그래서 얘는 강조하려고 저 앞에 있고. 원래 위치는. 여기 있겠죠. 이래야지. 묻고 답할 때. 정상적인 문장. 누가. 누가. 내가. 오직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너는 어디에서 오직 싸이월드 밖에 생각 안 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Where. Can you. 그렇지. Only think about 싸이월드. 그렇죠. Only think about. 싸이월드. 이렇게 묻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너는 어디에서도 싸이월드 밖에 생각 못하니.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싸이월드. What do you think about 싸이월드.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 you think about 싸이월드. 오케이. 뭐 하나 빠트렸어. 한 번 더. 뭐라고요. Where. Can you. Where. Can you only think about 싸이월드. 라고 물어봤더니. 자. 이 단어는 또 기억 안 났어. 심지어 학교에서도. Even. It's called. 나는 오직 생각할 수 밖에 없다. I can only think about. 뭐에 대해서. About 싸이월드. About 싸이월드에 대해서. I can only think about. 이것 밖에 생각 안 나. 푹 빠졌단 말이죠. 이걸 보고 중독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Yesterday. I spent. Five hours. On 싸이월드. I spent. Five hours. On 싸이월드. On 싸이월드. 이것도. 오케이. 어떤지. 뜻은. 어제. 나는 사용했다. 5시간. 동안. 원. 싸이월드. 윌. 에이. 에이. 온 싸이월드.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그렇죠. 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오케이.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너는 어디에서 어제 5시간을 썼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너는 어디서 어제 5시간 썼어? 가벼운 시간을 썼는데? 오케.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야? 어제. 그러면.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네. 네. 오케이. 하다시 하다시고 어제면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과거 과거겠죠 그러면 I spent가 나는 썼다 이 말인데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중에 뭐야 디드 디드죠 디드 스펜트 단어 공부할 때 뭐라고 있었습니까 썼었다 뭐에 뭐가 들어간 거라 배웠어요 스펜 스펜트 속에 디드가 들어간 거라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당연히 무슨 두야 현재야 현재 과거에 했던 일 물어보는데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까 너는 어제 어디서 사는 시간을 써버렸니 어디서 사는 시간을 썼어 어제 어디서 사는 시간을 썼어 yesterday 어제 됐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언제 yesterday 누가다 아이스팬 내가 썼다 무엇을 무엇을 썼어요 5WH... 5WH.. 5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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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ONLY INTERNETArce 2WH... 기억납니까? ONLY INTERNET이 뭐였더라 인터넷에서, ONLY INTERNET... 5WH... 5WH... 어디서? 5WH... 5WH... 5WH, 5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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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didn't sleep well.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OK. 여기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이 뭐뭐 다 못 잤다 나왔죠? 여러분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생략됐죠? 네. 그렇습니까? OK. I didn't do my homework and I didn't sleep well. 무슨 뜻이죠? 잠깐만요. 누가 라고 표시하고요. OK. 그래서 나는 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다 보다는 켄트 같은데 하지 않았다 나의 숙제를 그리고 나는 잠을 못 자 자지 않았다 잘 잘 못 잤다 어찌 못 잤다고요? 어찌? 잘 잘 못 잤다고요. 그렇습니까? 어찌 잘 그렇습니까? OK.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나의 숙제 나의 숙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너는 무엇을 안 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쵸? 아이고 자꾸 왜 이래 그래서 너 뭐 안 했어?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잘 이란 말을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O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떻게 어떤이죠. 그러면 우리말론 어떻게 너는 어떻게 자지 못했니? 너는 어떻게 자지 않았니? 라고 물어볼 땐 될 테니까 이번엔 How did How did How did How did How did You sleep 됐습니까? OK. 그래서 너 뭐 안 했어? What did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너 어떻게 보자니? How did You sleep 됐습니까? OK. 잘하네요. 세 가지 운장 중에 하다시 Did 근데 Did 가 밖에 나와있네요. Not to 너무 티가 나죠? 됐습니까? OK. 엄마야? 네가 살아지면 안 되는데 엄마야? 네가 아닌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는 뭐라고 물었고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어는 뭐라고 물었어? How did you sleep How did you sleep? 여기에 어디 앞에 뭐가 생겼됐다 Did you sleep I 그래서 누가 다 나는 못 잤다 됐습니까? OK. OK. 그래서 난 안 했어요 I didn't do 무엇을 My home My home 못 잤어요. 됐습니까? 지금 이제 중독에 빠졌단 말이죠? 그쵸?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중독되어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폰 뺏어가죠? 그쵸? 네. 계속해서 그쵸? can't stop I can't stop Very good. 됐습니까? 나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다? Cy word 누가다 I can't stop 무엇을 Cy word 됐습니까? 그럼 Cy wor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What can you stop? 멈출 수 있니? 말고요. 멈출 수 없니? What can't you stop? 됐습니까? 너는 무엇을 억제하지 못하겠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t you stop? What can't you stop? 했더니 I can't stop I can't stop What? Cy world Cy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이거는 통째로 단어에서 읽히게 만들었습니다. 예, 읽혔습니다. What should I do의 뜻은? 무엇을 해야 할... 뭐... 무엇을... 해야... 하면... 만 할까요 제가 I got What should I do? 해야만 내가... 내가 뭘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상대방에게 뭐 해주세요? 충고 좀 해주고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 양념 그렇죠 얘 뭐랑 같은 급이냐 얘나 얘나 같은 급이죠 얘는 능력의 양념 뭐 뭐 할 수 있다 얘는 밀의 양념 뭐 뭐 할 것이다 얘는 의무의 양념이랍니다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이외에 양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념 중에는 얘가 빠졌죠 뭐 뭐 해도 된다 또는 뭐 뭐 일지도 모른다 됐으니까 그래서 양념 씨 있는 문장이었어요 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그 다음에 좀 도와달라고 마무리합니다 Please help me 그렇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그래서 이게 무슨 글이었어 글의 종류가 편지 편지 영어로 뭐였더라 레.. 레터 레터였죠 근데 뭐를 해달라는 편지야 나의 번호를 그만하게 상담 요청하는 편지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친한 사이 간에 하는 편지는 아니구요 상담사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매우 훌륭합니다 정치도 매우 좋구요 그 다음에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어만 익히면 영어문장을 구성하는 거나 문구답하기나 그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켄트가 들어가는 거 How did you sleep? 어떻게 못 잤었니? 어떻게 잤었니? How did you sleep? 어떻게 잤었니? How did you sleep? 어떻게 못 잤니 말구요 어떻게 잤었니? How did you sleep? 어떻게 잤었니? How did you sleep? How did you sleep? 어떻게 잤어? How did you sleep? I slept well 잘 잤어 민준영이 잘 잤어? 네 오케이 좋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프린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